1년에 단 하루 12시간 동안 모든 범죄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퍼지데이 이 열례 행사로 인해 범죄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퍼지데이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퍼지데이를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판매하며 부유층이 된 제임스 그는 바쁘게 잃을 마무리한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시각 남자친구인 헨리와 몰래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조이 퍼지데이를 준비하느라 한창인 이웃들 제임스가 이웃들에게 보안 시스템을 판 돈으로 불을 누린다는 안 좋은 소문이 돈다며 귀띔해주는 그레이스 잠시 후 메리를 엿보는 누군가의 시선 제임스를 축하해주는 가족들 숙성의 시간이 다가오고 제임스는 보안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안전하게 보안이 된 제임스의 집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숙성의 밤 숙성의 밤 드디어 시작된 숙청의 밤 방으로 돌아온 조이 그땐 헨리 아내는 제임스에게 조이와의 사이를 인정받으려 하는데요 아빠의 서재를 둘러보는 찰리 아내를 진정시키는 제임스 잠시 후 찰리는 CCTV에서 누군가를 발견하죠 조이의 걱정에도 제임스와 대화를 나누려는 헨리 급하게 보안 시스템으로 향하는 찰리 찰리는 고민을 하다가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노숙자를 도와줍니다 제임스가 급하게 문을 닫지만 이미 집 안으로 들어온 노숙자 그때 갑자기 총을 겨눈 헨리 두 사람은 충격을 벌이고 헨리는 부상을 당하는데요 조이 낯선 남자와 헨리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가족들 조이를 찾으러 가는 제임스 하지만 차가워진 헨리의 시신만 남겨둔 채 조이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찰리가 엄마를 다급하게 부르고 조이는 아빠를 찾아놔서죠 제임스의 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CCTV로 보이는 낯선 사람들 제임스가 노숙자를 숨겨준 사실을 알고 찾아온 남자 남자는 노숙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집으로 쳐들어가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전기를 끊어버린 폭도들 제임스와 메리는 노숙자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CCTV로 노숙자를 찾아낸 찰리 찰리는 CCTV로 사인을 주며 그를 도우려 하죠 찰리의 비밀 장소를 찾아내 몸을 숨긴 노숙자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남자 잠시 후 노숙자에게 인질로 잡힌 조이 제임스는 노숙자 뒤에 메리를 발견하고 그의 주의를 끄는데요 조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제임스는 간신히 남자를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처음 보는 부모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조이와 찰리 메리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데요 메리는 사라진 찰리를 찾아나서고 조이도 아빠를 불신하죠 그들을 지켜보다가 희생을 결심한 노숙자 그때 바디케이트를 부수기 위해 다가오는 폭도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챙기는 두 사람 결국 부서지는 바디케이트 잠시 후 잠시 후 폭도들은 집으로 쳐들어와 총격을 퍽 시작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찰리를 구해내는 제임스 제임스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폭도들을 하나 둘 해치우는데요 공격을 펼치면 공격을 펼치면 그 때 보스에게 공격당한 제임스 위기에 처한 메리를 도와주는 이웃들 그 때 보스를 해치우는 조이 곧이어 이웃들이 다가오고 이웃들은 제임스를 끌고 가죠 자신들에게 보안 시스템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제임스의 가족들에게 불만이 많았던 그레이스와 이웃들 그 순간 노숙자가 나타나 이웃들을 습격합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역습의 기회를 엿보다 실패하게 되는 그레이스 드디어 끝이 난 숙청의 밤 끔찍했던 퍼지데이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12시간 동안 범죄가 허용되는 퍼지데이에 벌어지는 끔찍한 상황을 다룬 공포 스릴라 영화 더 퍼지입니다 사람들의 악랄한 본성을 잠재우기 위해 단 하루 끔찍한 사륙을 허용하는 퍼지데이가 실존한다면 과연 주도자, 방관자, 피해자 중 어떤 입장에 서게 될지 그리고 경제력으로 인해 그 상황이 갈린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었는데요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스토리지만 영화의 배경에 깔려있는 다수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도덕적인 갈등의 상황이 매우 참신하게 다가온 작품이었죠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럼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지려봐요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지려봐요